안녕하세요. 여윤주입니다. 많이 무더우시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달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원하시죠? 5만원, 금 둘 다 원하시죠?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냥 개인 금고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금개가 쌓여있고 돈 뭉치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 모두의 로망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특히 어디에 관심 가시죠? 요즘은 특히나 저금리, 예금, 적금 이쪽에 관심이 가시나요? 아니면 세금의 규제가 많은 부동산에도 아직 관심이 가지시나요? 아무래도 요즘에는 트렌드적인 주식에 많이 관심이 가지실 거예요. 저도 조금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아닌 새로운 달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 달랄까요? 궁금하시죠? 자, 돈의 가치.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지. 자,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자, 저는 짜장면을 천원에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시청자님들은 짜장면을 얼마에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고1짜리 아들은 오늘 짜장면을 지켜줬는데요. 무려 배달료 포함해서 7,500원. 즉, 짜장면을 5,000원에 먹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저는 천원 짜장면 세대, 시청자님은 500원의 세대도 있으실 건데 자, 그러면 워낙 1억 원을 가지고 돈의 가치와 상승과 하락을 한번 볼 건데요. 워낙 1억 원을 가지고 30년 뒤에 이거를 물가 3%로 가정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이 1억 원이 그대로 1억 원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1억 원이 아닌 약 3%로 가정했을 때 5,263만 원 정도에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상승폭이 큰 거겠죠. 그런데 이것을 1억 원을 그대로 바꿨을 때 1,200원이라는 환율값으로 바꿔서 8만 6천 달러로 1억 원을 바꿨을 때 그대로 30년 뒤에 보게 되면 얼마죠? 8만 6천 달러 그대로 1억 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짜장면을 500원에 먹었든 1,000원에 먹었든 5,000원에 먹었든 짜장면의 맛과 모양과 형태는 다르겠지만 짜장면은 그대로잖아요. 하지만 이 1억 원도 시대에 따라서 1억 원의 값어치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이 달러만큼은 변하지 않는 이 돈의 가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달러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생뚱 맞죠? 슈퍼맨인데요. 사실은 달러는 위기에 강합니다. 가슴 넓은 슈퍼맨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저도 이런 가슴 넓은 남자가 좋아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가슴이 좀 쭈그러들긴 하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 위기에 강한 달러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시청 많이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은 워낙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달러 환율과 코스피 지수를 워낙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러면 어떤 원칙이 있다? 환율이 내려가면 주가는 상승한다.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주가가 상승해서 계속 상승해서 계속 최고치를 찍었죠. 그런 반면 달러는 현재 계속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로 달러가 지금입니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범국민적으로 범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앓고 있는 코로나인데요. 우리가 모두 힘을 모아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쉽지 않은 문제죠. 저도 아직 나이가 어린 관계로 백신을 맞지는 못했지만 우리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고 코로나를 이길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이겨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IMF를 겪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도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게 바로 그 달러였고 앞으로도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달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구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바로 달러라는 거죠. 조금 이해되시나요? 자, 그 원리를 보면요. 원화와 달러가 반반 원화와 달러가 반반으로 봤을 때 달러가 높아지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가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원화 자산의 배분을 보면 이렇게 원리가 딱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본 그래프대로 오르락 내리락 지금 달러가 낮았을 때 투자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바로 지금이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는 보험은 연금보험입니다. 혹시나 종신보험이 아닐까라는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미리 종신보험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이 내용은 연금임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도 준비를 하는데 그것을 바로 달러로 준비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 볼까요? 자, 경쟁력을 보겠습니다. 적용이율, 여기에 주목해주세요. 2.5% 확정이율입니다. 요즘에 확정이율 상품 찾기 힘드실 텐데요. 확정이율이고요. 그리고 연금액 당연히 연금보험이기 때문에 연금상품이라고 그랬죠. 자, 가입금액의 1%를 말 그대로 종신토록 지급합니다. 약속이죠. 그리고 사망보험금 방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사망보험금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망보험금은 가입할 수 있는 거는 약 3천만 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고요. 할 수 있는 가입 나이 또한 15세부터 40세까지 조금 연령은 적지만 70세 만기인 경우는 55세까지도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좀 보기 드문 상품 전기납 상품입니다. 요즘에는 10년 납, 20년, 30년 납 혹은 20년 갱신 이런 상품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보험이 아니라 이 보험은 특이하게도 전기납 보험입니다. 좀 특이하죠? 게다가 이 특이 사항 중에는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선납이라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거는 잠시 뒤에 더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험료를 먼저 구경시켜 드릴 건데요. 보험료 와우 이거 보는 순간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가입 금액 3천만 원 정기납 60세 연금 지급 계신데 월납 기준 이거 보시면은 지금 아마 보시다가 볼펜 뜨고 계신 분들 목 접고 계시다가 놓치신 분들도 계신 건데 이 앞자리 보시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시긴 조금 이르십니다. 35세 기준으로 남자가 32만 8천 원 60세 45세 기준으로 62만 원대 조금 비싸다. 굉장히 무리된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명품이거든요. 명품이 비싼데에는 다 이유가 있죠? 우리가 훈이 명품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에 뭐 홈쇼핑 보시면은 무이자 36개월까지도 팔더라고요. 그런데 왜 명품에 목숨 걸지요? 그 값어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시사에 있는 걸 굉장히 사고 싶은데요. 못 사요. 왜냐하면은 이거 과연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고 또 요게 좋으면 조개 사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는데 저도 나중에 하나는 좀 장만하고 싶어요. 근데 명품이 좋은 이유는 그 값어치가 그대로 영원히 가기 때문이거든요. 이 보험료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 보험료가 비싼 대신 초기에 환급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보통 보험들에 보면은 초기 환급률이 굉장히 낮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 원치 않게 보험을 해지할 일이 생겨도 손해보는 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보험은 내가 높은 보험료를 내고 있더라도 혹은 내가 원치 않아서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높은 환급률을 가지고 손해를 좀 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거기에 반면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거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바로 감액완납이라는 제도입니다. 어렵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장래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고 보험기간을 동일하게 하는 일시납 보험으로 변경해서 계속 보험을 유지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원하는 가입 금액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더 이상 보험을 내지 않고 정지를 시키는 건데 내가 가입한 금액을 중지하는 상태예요. 중지하고 납입기간을 동일하게 아까 정기납인 상태에서 계속 보험료를 내야 되는 것을 정지한 상태에서 계속 계약을 유지하는 보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유지할 수 있고 내가 보장을 받는다는 말인가 받을 수 있죠. 그 장점이 바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20만 원씩을 20만 원씩을 10년 동안 내면 120만 원씩 120개월을 내야 되면 총 24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나 이것을 8년으로 당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는 거죠? 계산해 보시고 계신 거죠? 25만 원 25만 원을 당겼으니까 몇 개월? 96개월 계산되시죠? 그러면 다시 24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이걸 다시 5년으로 더 당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비용을 더 내야 되겠죠? 40만 원씩 그러면 나는 무려 120개월에서 60개월만큼을 당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24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왜 보험료가 비싼지 이 보험료가 비싸도 왜 제값을 하는지 약간은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기간을 당길 수 있는 감액 완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금액을 맞춰드릴 수 있는 그 표현이 좀 이상했나요? 원하시는 기간을 좀 당겨드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액 완납을 하시고 난 뒤는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에 정기납으로 납입을 하신 경우에는 5년이 됐을 때 있는 이 황금률에서 나오는 황금률과 5년을 납입한 후에 감액 완납을 한 뒤에 황금률을 보시면 월등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명품이 명품의 값어치를 하고 또 이 비싼 보험료가 왜 비싼 보험료의 값어치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스펙을 한 번만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방상 보시면은 달라보험, 변액보험, 연금보험, 종신보험 보험이 너무너무 많아라고 아마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이 보험은 달라보험입니다. 하지만 비변액 상품입니다. 변액 상품이 아닙니다. 확정이율이고요. 그리고 달러 리스크를 해지했고요. 그리고 감액 완납과 해지 황금률을 적절하게 섞어서 목적 자금으로 활용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연금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사망 보장과 연금을 둘 다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활동을 막 할 수 있는 시기에는 당연히 사망 보장을 가져가시다가 경제활동 시기 이후에는 노후 보장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는 거죠. 보통의 종신보험을 가져가다가 연금 전환하는 제도랑은 전혀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험 기간에 걸쳐서 확정 이율로 연금액도 확정 해지 환급금도 확정 사망 보장도 확정 이 모든 것이 확정되어 있는 보험이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조금 혹하지 않으세요? 저는 만약에 원화와 달러가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 하면 사실 편한 것은 편한 것은 사실 원화가 편할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의 기축통화 그리고 언제든지 경제 위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고 또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아마 달러만 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달러의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